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하이! 고마워! 니야오! 안녕하세요 디스 이즈 체육 ASMR 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교촌 허니순살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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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리얼 허니 벌꿀집 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썸네일 살짝 치우고 됐어 쌈둥 됐어 자 바로 먹어봅시다 몇몇 다 fit ㅋㅋ 인자의 차가 없는데 두개씩 뭐야 너무 맛있다 그래도 잘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다 먹었지만 저게 아쉽지만 너무 맛있어 진짜 고소하니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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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엔딩댓 STUX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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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에 매콤하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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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피곤해가 저는 피곤한 밀가루, 리얼 허니치킨 초콜라 초콜릿 콜라가 다 달고 아무 맛이 안 나요 오마이갓 한입 먹어봐요 자 다음은 꿀이랑 까치 또 한입 먹어봐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용 역시 고소한 맛이 많아서 ator 먹으러 먹을 수 있는 맛 오마이갓 계란 방이 더 맛있어서 맛있어 와우 고기 너무 맛있음 영어는 다리가 지나도 없지만 나는 너랑 음색을 좋아해서 너무 맛있어요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많이 먹으러 왔어요 나는 New York 나는 맥주가 이 분이 나는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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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맛 내가 하다니 오징어 아직 많이 먹었지? 오징어 뼈는 피곤 다음엔 양념에 한 번 더 먹어야겠죠? 맞고 진짜 맛있을때 흡수 그럼 매콤한 레드 디빙 소스 스파이시 레드 디빙 소스 계란볶음 과일인데 연 red 오징어에 걸어먹는다 맛은 진짜 달달해진다 너무 맛있다 처음에 냉동실에만 넣어준다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다 한입 단어로 마무리 감성하는 맛 기름이 더 강한 맛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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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넣어준다 우와 제거한 맛은 진짜 맛있네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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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마카롱 너무 맛있어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